오늘도 영찬, 영찬, 수학을 가르치는 강영찬입니다. 우리 친구들 9월 모핑 보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좀 특이했죠? 그래서 막 얘기들도 많고 우리 친구들도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학생들 중에서도 막 이제 Q&A나 수강평에서 어? 선생님 저 진짜 성적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남겨준 친구들도 많은데 사실은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어? 이번에 시험 쉬웠다 그러는데 대체 왜 내 결과는 똑같은 거지?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3, 4등급 친구들 중에서 그런 고민을 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우리 친구들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야. 열심히 했거든? 근데 왜 시험 쉬운데 안 오르는 거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30 플러스 30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험이 제가 이걸 찍는 순간 69일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앞에 며칠 정도는 제외하고 남은 60일 30 플러스 30일 어떻게 학습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대체 이번 9월 모평에서 평가원이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히 이번 9월 평가원 시험에서 아니 3, 4등급 친구들은 어느 포인트에서 변별을 당한 것인가? 왜 1, 2등급 친구들은 점수가 이렇게 확 올랐는데 우리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고 왜 난 여전히 그대로인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서 전반부 30일에 학습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30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학습해야지 실전력을 극대화해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이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9월 모평에서 평가원이 의도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도 쉽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온갖 음모론을 작성하더라고요. 막 어떻게 해서 그렇다, 어떻게 해서 그렇다. 근데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사실 수학 입장에서만 보면요. 평가원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데이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번 시험에서만 한 게 아니라요. 작년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간단합니다. 평가원 지금 최상위권과 상위권, 그러니까 100분이 99부터 1등급, 2등급, 상위권까지 이 친구들의 변별보다는 그 이하 이제 2등급, 3등급, 4등급 친구들의 변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모평도 똑같이 그 친구들의 변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집중을 한 거야. 그리고 그 기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60일 동안 어떻게 학습하냐에 따라서 그 변별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낮은 등급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분석을 통해서 내가 극복한다면은 1등급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최상위권을 막 변별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만 극복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고.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할만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우리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9월 모평을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 1컷, 2컷, 3컷, 4컷 점수고요. 요게 이제 확통, 2적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 보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우선 다 커졌어? 안 커졌어? 커졌죠. 시험이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92, 96, 89, 92, 81, 87, 78, 84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 높아진 거에 비해서 안타깝게도 3컷은요. 그 상승폭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건 저 점수가 아니야. 어차피 여러분 우리 상대평가잖아. 우리가 집중할 건 이 변별력을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인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변별력이란 건 같은 등급대의 친구들을 얼마나 분포시키냐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1등급이 몇 프로야? 1등급이 4%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려고 1등급을 40명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을 70명, 그 다음 3등급을 편하게 생각하려고 이제 한 100명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이제 작년 9월에는요. 89라고 시켜요. 요걸 볼게요. 그럼 이제 89에서 100까지 11점이죠. 그 사이에서 40명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 올해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92점부터 몇 점이요? 100점까지 8점에서 뭐야? 40명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포되어 있는 점수 폭이 더 뭐야? 작아졌으니까 작아졌으니까 변별력이 높아진 거에 낮아진 거야. 퀴즈이에요. 여러분들. 변별력이 상인보다 낮아졌습니다. 왜냐면 친구들이 더 이렇게 좁게 분포되어 있잖아. 그쵸? 그리고 뭐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 2컷 1컷 사이를 봐도요. 여기 보시면 몇 점 차이? 11점 차이고요. 여기 몇 점 차이냐? 8점 차이니까 1, 2 사이에서도 변별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 3 사이를 보시면 몇이냐? 여기 12점이죠? 여기 몇이야 여러분들? 13점으로 오히려 여기는 폭이 증가해서 감소해서 증가했습니다. 미미하지만 증가했다고. 그 말은 2, 3 사이에서의 변별력은 이전보다 더 뭐야? 100명이 12점에 분포해 있는 것보다 13점 사이에 분포해 있는 게 더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변별력이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이 무슨 실험을 하는 거냐면 실험을 어느 정도까지 쉽게 돼도 여전히 이 아래쪽에서 변별이 잘 되는지를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그 실험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권,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뭐야? 차일 수 없어? 없다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되게 평가원이 스스로 칭찬하고 있을 거예요. 어? 우리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당연히 작년에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9평과 수능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시험이니까 약간 이제 최상위권, 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9월 9평 시험지에다가 22번 그리고 작년에 사실 여러분들 확통이 정말 쉬웠었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제외하고 미적 28번, 30번의 난이도를 올린 시험지를 만들었고요. 그게 바로 뭐냐? 수능 시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컷들이 낮아졌어요. 89에서 84로, 그 다음에 78에서 74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특이할 점이 뭐냐면 여기 있잖아. 3컷을 보시면 큰 차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4컷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이렇게 추가하는 문제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어디냐? 최상위권인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당장 우리가 지금 3, 4등급이니까 먼저 2컷까지 올라가겠다.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했을 때는 그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분석들이 많고 여러분들 들을 거 아니야? 수능에는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킬러가 엄청 추가될 거래? 그러니까 내가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당장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우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말하는 대로 뭐냐? 추가되는 이 문항들은 핵심이 아니라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얘네들도 점수가 어차피 떨어져. 이거 미친 듯이 준비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보다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리하면 여러분들 구모에서 1등급, 2등급 받는 친구들도요. 결국 수능에 나오는 그 한두 개의 문항 그 어려운 문항들을 모두 풀어내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랬으면 사실 컷이 똑같이 있을 텐데 뭐야?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수능에 추가될 한두 개의 고난도 문항이 아니라 그 이외의 문항들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맞출지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이라고요. 그거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본 시험 있죠? 구모에서 변별당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자꾸 이 표현 써서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시험이 얼마 남았으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런 문항들보다 수능에서 풀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남은 60일 계획을 잘 세워야 돼. 막 주변에 있는 1, 2등급 친구들을 위한 막 이제 그냥 다 이미 맞출 수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으니까 막 실무 미친듯이 풀면서 모든 걸 다 풀겠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3, 4등급을 위한 30 플러스 30 맞춤 전략으로 수능에서 목표한 점수를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우리 9월 목표에서 1, 2등급 친구들은 틀리지 않았는데 우리 3, 4등급 친구들은 틀린 문제들 그리고 그 이유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극복할 거 아니야. 그걸 극복 못했는데 갈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다고요. 우리 이제 메가스톡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되게 신기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세상이 좋아진 걸 느껴요. 예를 들어서 등급을 가르는 문항 이렇게 해서 4, 3등급 사이에서 친구들이 3등급 되지 못한 이유들 3, 2사이에서 2등급 되지 못한 이유들 1, 2사이에서 되지 못한 이유들 만점에서 1등급 사이에서요. 만점 되지 못한 그런 핵심 문항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그걸 분석해보면 포인트가 뭐냐면 3, 4등급 친구들이 틀린 문항들은요. 기출과 유사한 형태의 문항들이 전부입니다. 이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풀지 못해서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30일은요. 선별된 기출과 압축 개념 그리고 뭐냐? 주 1회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문항들을 맞추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문항을 볼게요. 제가 무슨 문제에 풀려던 건 아니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4등급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3등급 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로 13번입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문제인지 기억나시죠? 넓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분 문제고 대칭성 문제죠. 사실 이 제가 방금 말한 모든 주제들은 최근에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습니다. 특히 저 넓이 구하는 건 올해 사실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미친듯이 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들을 틀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온 게 12번이죠. 12번은 이제 등차수의 문제인데 이 BN 표현이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최근에 사관학부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올해 말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똑같은 표현이 나왔던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3등급 친구들이 2등급 되지 못했던 그런 문항들 보시면 10번 도형 문제죠. 도형 문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건 이제 완전 똑같은 문제 이런 게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다음 문제 15번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막 제가 어젠가 온라인에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남겨놓은 Q&A를 봤어요. 선생님, 아까 우리 아까 말했던 막 비슷한 걱정들을 하면서 15번도 10번만큼 쉬었다는데 왜 전 못 푼 걸까요? 이러더라고. 근데 아마 대부분의 3등급 친구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문제랑 거의 비슷한 유사한 의도를 지닌 평가원 기출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또 슬프게도 번호가 이제 막 앞번호가 아닙니다. 22번 이랬는데 그 쉬웠던 22번이 있어. 그거랑 똑같은 문제였어서 1, 2등급 친구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풀지 못한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통계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 4등급 친구들과 1, 2등급을 딱 가르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14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런 뭐 직선의 기울기다 이 길이다 보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 직선 학경 딱 그린 다음에 좌표화하는 것들 그리고 Y, N, X 이거 X 있어? 아, 당연히 뭐 하는 거다? 대칭성 써서 좌표로 옮기는 거구나. 이런 이제 이미 기출에서 수없이 다뤄졌던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아, 이미 통계에서 증명되듯이 우리 친구들이 1, 2등급으로 못 넘어가는 바로 그 이유인 거다. 정리하면 여러분들 다섯 개 다 뭐야? 사실은 기출에서 이미 정말 많이 다뤘던 문제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인정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기출의 한 말이 지겨울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기출 만능론자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N제 모의고사 저 지금 엄청 촬영을 열심히 해왔거든요. 올해 첫 회인데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타성교수 친구들한테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 과연 내 머릿속 내 마음속 내 심장 속에 중요한 기출들이 채화되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모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시험장에서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직접적인 연계입니다. 여러분들 간접 아니에요? 그런 기출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떠올랐다? 하시면 여러분들 아쉽지만 여전히 기출이 당연히 부족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선별된 기출을 제공을 할게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 수능에서는 그런 일이 떠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스스로 그냥 확인해보라고. 그냥 못 풀었네. 이런 게 아니야. 그것들이 떠올라야 된다고. 사실 여러분들 3,4등급 친구들이요. 시험 점수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되게 막 잘 볼 땐 잘 봤는데 못 볼 땐 못 봤다고 막 이렇게 고민들이 많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전범위 기출에 대한 완성도가 낮아서 그래요. 어떤 하나가 아니야. 전범위를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이 너무 심한 거야. 이 폭이. 반면 1,2등급 친구들은요. 시험 점수의 이 하방이 든든합니다. 왜 든든하냐. 라고 했을 때 이 전범위 기출에 대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이게 포인트 거야. 맞춰야 될 문제들은 꼭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왔다 갔다 하고 원하는 점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아까 15번 얘기를 했죠. 15번이 여러분들 우리 평권 고난도 기출이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 고난도 기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 이거 해야 될까? 이거 해도 되나? 해봤자 시험에서 못 풀겼네? 이렇게 마인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구모에서 15번으로 슬프지만 변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다 피하면 안 돼. 현 트렌드에 출제 가능한 선별된 고난도 기출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진짜 막 괴이하고 이상한 그런 기출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안 나와. 그렇지만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거. 최근 5년 동안 문제 중에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부해서 알겠죠? 막 무한히 양을 늘린다고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양보다는 꼭 나올 것들을 하는 지위를 선택해야겠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허하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알잖아 여러분들 그냥 공부만 한다고 머릿속에 남아 안 남아? 안 남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알잖아요. 복습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합니다. 복습해야 되는데 안 좋아하는 거 너희도 잘 알고 있잖아. 저도 맨날 상담하다 보면 알아요. 복습 지겹지. 그치만 체화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개념 중에서도 중요한 고난도 개념이 있습니다. 실전 개념 중에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정리해 주려고 이미 구모 전에 강의를 찍었습니다. 압축 강의 약점 공략 압축 성장이라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이런 이제 기분 좋은 수강평인가요? 이걸 이제 봤어요. 쌤 시험 쉬었다고 하나 그래도 3에서 1로 수식 상승에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원래 뭐예요 더프나 사설실모가 계속 60점대로 정체였는데 딱 약점 공략 압축 성장 강의를 발견했대요. 대단합니다.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8월 쭉 이제 들었나 봐 하루에 한 강씩 들으면 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쭉 들었대. 그랬더니 어 이거 우리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K실모 전 뭔지 모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있어요. 우리 이제 경쟁사에 K실모가 77점도 나오고 88점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정말 딱 여러분들이 모르는 주제들 여러분들이 약한 주제들만 공부를 딱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원하는 성적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21번 어떻게 보면 제일 화제의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미적 30번 모두 제가 압축 강의에서 주제별로 다루거든요. 그 주중에 큰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인 부등식 해석이 핵심 내용이었고 사실 그것만 따라간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이제 풀만한 문제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 전반부 30일 동안 뭘 해야 되는 거냐. 딱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선별 기출을 학습해주세요. 많이도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딱 정해줄게. 하루에 딱 10문제씩. 대신에 누적해서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어차피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나 복습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로 강의를 여러 번 듣기라도 하세요. 막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기억이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래도 계속 듣다 보면은 가사 막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안 들잖아. 요새 여러분들 저도 아이돌 노래 좋아하지만 아이돌 노래를 딱 들어보면 가사가 들려 안 들려? 택도 없습니다. 뭐 이거 무슨 소리야? 근데 여러 번 듣다 보면은 들린단 말이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여러 번 들어서 라도 복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피해오던 그 바로 고난도 개념들을 뭐 지금 실전 개념 다 들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그럼 전 좋긴 한데 왜냐하면 이 강의는 그 뭐랄까 교재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교재가 그냥 PDF 제공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도 있지만 그치만 실전 개념 다 듣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걸 그냥 여러분들 평일에 하루 한 강씩만 수강하시면 돼요. 그러면 30일 동안 복습까지 안는 충분한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런 걱정은 되겠죠? 어? 선생님 옆에서 막 새로운 문제들 많이 풀고 친구들 막 엔제 풀고 목요사 풀고 난리 났는데요? 저 어떡해요? 요 강의에도 새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게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1회씩은 이제 여러분들 이미 제가 완강시켜놓은 모의고사였거든요. 시즌 1 모의고사를 엔제처럼 푸시는 거야. 시간 제고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쭉 하루에 한 번 내가 공부한 거 같이 그러니까 복습할 겸 열심히 풀어보는 거야. 제가 이 시험지를 왜 풀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올해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과목 불문하고 이놈의 EBS가 화두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야. 점점 여러분들 시험지 보자마자면 하는 얘기가 내신틱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 내신틱이 사실 여러분들 이 콜 뭐냐면 EBS 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적극 반영해놓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면 되겠습니다. 딱 4회니까 30일 동안 한 번씩 딱 풀면 되는 거야.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게 많지 않아요. 하루에 10문제씩 기출학습 그 다음에 이 강의 하나 수강하고 복습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그냥 한 개씩만 시간 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10월 초까지 확실하게 기출을 학습하고 고난도 개념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 모의고사를 하면 뭘 할 수 있냐 맞춰야 되는 문제는 맞추는 바로 뭐야 2등급의 벽을 먼저 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단단하게 돼야지 사실은 그 이후에 더 큰 성적 상승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걸 이번 시험에서 깨달았잖아. 이번 시험을 보고도 나 이거 인정 못해? 하면은 그건 솔직히 안 돼. 말이 안 돼. 여러분들도 알잖아. 그러니까 아 나 이제 마지막 딱 30일 동안 이거 먼저 해야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30일 마지막 30일은 뭘 할 거냐? 우리도 실전력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체화시켰던 기출과 고난도 개념 있죠? 그걸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꺼내는지 그걸 연습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의 모의고사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모의고사 제 것만 풀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퀄 모의고사 이간 모의고사도 모두 이제 뭐냐 해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뭐 이간 같은 경우에는 첫 시즌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퀄도 마찬가지로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배경의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실전력을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또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3,4등급 친구들이 고민이 많아요. 저한테도 맨날 어 저 이거 얼마나 풀어야 돼요? 이거 그냥 푼다고 점수가 막 오를까요? 이미 경험을 해본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치만 안 풀기도 좀 아니야. 막 고민이 많다고. 근데 뭐냐면 우리가 전반부 30일을 했잖아. 그걸 하고 나서가 바로 뭐냐면 실모를 풀 시간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하고 나야지 그 실모가 의미가 생긴다고. 여러분들 한번 다시 기억해볼게. 우리 앞에서 했던 말. 여러분들이 구모에서 틀렸던 문항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 사실 여러분들 기출과 거의 유사한 문항들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실모를 푸는 거야. 그래서 문제 속에서 기출과 유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맞춰야 될 문제들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실모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하고 나서 또 어떤 목표가 있는 거냐? 두 번째 새로운 문제를 일관된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평가원이 지금 막 출제 기조라는 게 수학에서 딱히 있어요? 없어요? 막 이것저것 다 출제하잖아. 그래서 뭐 하나 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의고사만 푼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각 모의고사는 특성이 당연히 있어요. 제작하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들의 모의고사를 같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후기들인데 뭐 이제 제 모의고사 첫 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어떨까 고민할까 막 이렇게 말씀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퀄리티 좋다. 뭐 이제 기대 안 했는데 훌륭하다. 그 다음에 저도 막 찾아보거든요. 온라인에 가끔 막 이런 얘기 있어요. 막 계산도 좀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실정 개념도 요구하고 다양한 것들을 요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을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그런 모의고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마지막 30일 동안 뭐 해야 되냐면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 실시된 모의고사를 단원별 주제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제 구모 끝나면은 구모 체크리스트라고 그 구모 문항들을 정리하는 강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구모만으로 하기에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뭐 이렇게 정리할 문항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올해 실시된 교육청 사관학교 평가원 모의고사를 단원별로 모두 정리를 해서 제가 올해의 트렌드 올해의 출제자의 방향성을 읽어내는 그런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해서 수능에서 이런 비슷한 게 나왔어? 내가 당연히 무조건 풀어야지 라고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정리해보자 여러분들. 후반부 30일의 계획입니다. 모의고사 학습은요. 2일에 딱 하나만 풀면 돼요. 매일매일 풀 필요도 없어요. 막 모의고사 무한히 많이 푼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뭐 막 뭐 당연히 이미 내가 너무 잘해. 그럼 괜찮겠지. 근데 아니야. 우리가 소화하고 복습할 수 있을 양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영천영천 모의고사 시즌2 4회 콜모의고사 5회 이감 10회 이렇게 합치면요. 이미 이게 19회거든요. 그래서 남은 30일 동안 2일에 하나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풀어야 되긴 하는데 2일에 하나씩 우리가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4년 모의고사 총정리를 하는 제가 강의를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이거를 한 번 쓱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항상 제가 삼산등학생 친구들 보면은 한 번 쓱 보고 어 다 봤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쓱 아니고요. 쓱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가 정말 와 지겨워 죽겠다 할 정도로 보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전반부 30일 했던 것 중에서 고난도 기출들이랑 약점 공략 이 강의들 있죠? 여러분들 요 내용 사실은 딱 30일 지나고 나면 기억이 잘 나겠니? 안 나겠니?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것들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풀면서 거의 나올 거 아니야? 같이 이제 복습해 주면서 뭐 강의를 다시 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강의했던 내용들 그냥 이렇게 프린트로 봐도 되고 그래서 복습을 해주는 이 세 가지를 후반부 30일 동안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30 플러스 30이라고요? 10월 초까지는 먼저 확실한 기출 그리고 고난도 개념 그리고 주일에 모의고사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맞추는 연습을 해서 2등급 벽을 먼저 이렇게 깨부수는 넘어가는 그런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 후반부 30일이죠? 11월 초까지는 다양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력을 높이는 훈련을 해서 그리고 이제 2014년 모의고사를 총 정리해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친구들이 이제 막 마음이 당연히 힘듭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쩌지? 어떻게 계획 세우지? 제가 계획 딱 세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30일, 30일 여러분들 그냥 한 번에 끝까지 수능까지 뭐하지? 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30일 단위로 잘라가지고 전동부 30일 후반부 30일을 계획을 딱 세워서 이대로만 딱 진행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는 이번 이제 구평에서처럼 막 변별당하지 않고 슬픈 표현인데 사실이잖아.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 또 현실이라서 변별나가지 않고 뭐냐. 원하는 1등급, 2등급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정리해서 딱 그대로만 제가 거의 하루하루 뭐할지 정해준 거잖아?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진행해주시면 모두 다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